지금까지 인사하였습니다. 방에 다시 봤네요. 제가 한대방송을 많이 부르려고 합니다. 심의하며 고의가 늦게 고의가 늦게 고의가 늦게 고의가 늦게 고의가 늦게 초갑이로 고의가 늦게 고의가 늦게 고의가 늦게 고의가 늦게 고의가 늦게 아직 자ish 꽃말 속에 너의 추억을 잃어버리기 기억났어요? 기억 안 났어요? 네 송하니 훈훈한 청장 그 아래 꽃꽃을 여운 아름다운 송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